도둑이 있습니까? 도둑으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지붕에 있어 어떡해 양이 꽃붕에 있습니까? 꽃붕지만 소피엠만이야 평화주케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배고파 아 왜? 아침밥 안 먹었어? 아니 그래 안 먹고 싶어 쉴다며 아침밥 안 먹으십니까? 또 먹지마 소피엠만이야 쉬려면 다고 물 감사합니다 소피엠만 공부 못해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못하십니까? 공부를 못하십니까? 소피엠만 조용히 좀다 고맙습니다 소피엠만 고맙습니다 도움이 편리하십니까? 소피엠만으로 전화하세요 아이 소피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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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소피엠만 소피엠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